센언니 박세리 울었답니다. 하루 종일 주목을 끌던 기사였습니다. 얼마 전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 씨의 친부를 고소한 것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죠. 박세리 씨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회견 영상 만나보시죠.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가족이 저한테는 가장 컸으니까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이제는 여기서 정확히 나눠야 될 뿐에서 정확히 확실히 나눠가야 되는 게 앞으로 제가 갈 방향, 제가 가야 할 도전과 꿈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만 더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양 변호사님, 박세리 씨가 LPGA에 의해서 우승할 때도 운 적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죠. 항상 담담하고 냉정할 정도로 어떤 흐트러짐이 없었던 그래서 센 언니라고 불렸던 박세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가고 있다가 이전부터 함께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했던 기자 한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봤는데 내가 안타까워서 물어본다. 그걸 막을 수 없었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눈물이 왈칵 커진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본인도 울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으려고 했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었고 단 한 번도 아버지하고 동의한 적도 없었고 찬성한 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박세리 씨에 따르면 2016년에 은퇴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몰랐던 문제들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었고 해결을 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올라오고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점점 문제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요 어떤 요지는 뭐냐. 아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자고 했지 않습니까. 나누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이제 박세리 씨가 직접 아버지 관련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반에서 복잡한 가정사 정말 많이 다루잖아요. 자식 때문에 소갈이 하는 부모도 안타깝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고란 사고는 부모가 다 치고 해결은 자식들이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또 자식들 앞길 막고 할 때 저는 그게 제일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자, 선수 시절 번.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어를 할 때 그때 몰랐던 그런 많은 가족 관련 문제들이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빵빵빵 터진다. 박세리 선수가 과거에 LPGA에서 우승했을 때 벌었던 상금은 다 아버지 들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거의 뭐 한 2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박세리 씨가 오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면 2016년에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계속 터졌고 아버지가 무언가를 하면 그걸 조용히 딸인 본인이 수습을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박세리 씨가 오늘 대국민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본인과 계약한 게 아니면 아버지가 한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걸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그런 금전적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 주지는 않겠다는 걸 확인한 거고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된 이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도 오늘 다행히 박세리 희망재단에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피해가 박세리 희망재단에 없다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개발총도 이걸 믿고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선정을 했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컨소시움도 결국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이 들어와서 국제골팔을 만든다고 해서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생기는 민사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났다고 보기에는 참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멀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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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